자, 이 그림은요. 분통터진 아이예요. 화가 났어. 연기나죠? 화났어. 열받쳤어. 띵! 뭐가 쳤어. 띵! 하고 엄마가 뭐라고 했더니 쳐으니까 열받아서 지금 막 서러움에 막 분노 폭발, 눈물까지 나오면서 막 분노, 분통터진 아이예요. 제 어린 시절에 잘 일했어.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었어요. 여러분 소개도 있죠? 분통터진 아이. 시원하게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좀 인정해보라고. 귀여워요. 분통터진 아이도 귀엽죠? 마음으로 인정이 좀 귀여워요. 그래서 분통터진 아이 그려봤습니다. 그런가봐요. ㅋㅋ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